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그림이죠. 루벤스의 그림은 언제나 이렇게 색감이 풍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역보이는데요.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루벤스의 상상에서는 이렇게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로 장년, 청년, 노인들이 등장하고요. 이 세 사람이 그리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세 종류의 인종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특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천사들 있죠. 바로 하늘과 땅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루벤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기 예수. 경배를 받으시는 아기 예수님은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고 장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아이오스쿨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신약성경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 바로 1세기 당시. 1세기 당시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의 유대교를,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4개의 분파들의 형성과정과 각 분파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특히 보금서는 대부분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를 파시는 어떤 예수님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대교의 분파들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구역성경이 전혀 잊지 않은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형성되게 됐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인 특징들을, 주장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때는 우선 BC 586년부터 보겠습니다. 586년은 혹은 587년은 제1성전, 바로 솔로만 성전이 파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만 성전이 파괴되면 당연히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제2중심이었는데 이제 제2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진 상태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암송하는, 그리고 율법을 판결하는 율법 중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입니까? 제2에서 성전 파괴를 통해서 율법, 체계 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페르시아 시대 때. 자, 이로써 제2성전이 다시 건축되자 성전 세력과 회당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헬라 제국에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가 입고 난 이후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박해를 계기로 해서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카비 운동은 그 자체로가 정치적 운동입니다. 정치적 독립을 위한 운동이고, 그리고 성전 세력이나 회당 세력이나 모두 다가 이 마카비 운동에 동조하게 돼서 이전에 회당 세력과 성전 세력은 전부 다 유대 경건주의 운동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시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하시딘파라고 하는데요. 이 하시딘파들이 바로 종교 세력들이죠. 종교 세력들이 마카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귀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전쟁을 벌이게 되고, 드디어 164년에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걸 한우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을 이루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시딘파죠. 성전과 회당 세력들, 유대 경건주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과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우카,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만 남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한우카는 기본적으로 타협해서 정치적 독립보다 종교적 독립을 얻어내는데 그쳤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분리가 되고 마카비 왕조만 싸우게 되고 그러다 결국 정치적 독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스몬 왕가가 들어서게 되죠. 자, 그런데 하스몬 왕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 왕가가 독립이 되자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가 이방 왕조들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우리가 독립을 해보니까 뭐하냐,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하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속세, 속세를 등지고 사회동굴 근처로 돌아가서 나름대로의 폐쇄된 경건주의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에센파입니다. 에센에파에서는 바로 세례요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에센에파들은 바리세파 중에서 일부가 많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하스몬 왕가는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됐죠. 로마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헤롯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로마가 세웠던. 자, 이후에 로마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게 되자 바로 로마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국이다. 바로 짐승이다. 그렇게 로마 세국에 반대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마카비 운동과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시카리파, 시카리시라는 말은 단독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인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암살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심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카리파, 열심당이 로마 시대에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은 마카비 운동의 정신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바리세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와 유대전쟁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유대사회는 멸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했던 성전세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두계파 사라지고, 열심당원들도 사라지게 되고 바리세파, 율법을 중심으로 바리세파만 남게 돼서 유대사회는 AD 70년 이후로 바리세파만 남게 됩니다. 자, 이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각 분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리세인들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앞에 살펴봤듯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세력입니다. 바로 민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서민파들이었고 상인들이나 어떤 부유한 어떤 귀족 가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6천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인 토라 해석을 강조했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토라의 해석본들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율법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을 배격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고요. 이방인과 세리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많이 충돌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 일부 중에 좀 진보적인 바리세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도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좀 진보적인 파들은 이방인 개종자는 환영하고 뭐 그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또 그들은 시평과 선지서,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토라만이 아니라 시평과 선지서와 같은 다른 책들도 인정했습니다. 자, 사두개파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빈센트 방 고후의 그림인데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후에 제사장 그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세력입니다. 사두개파, 성전세력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귀족층이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부유한 부와 권력들이 모여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세인들과는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바리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 입장에 섰고요. 헬레니즘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이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약간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유함들을 누리는 종교 귀족층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천사나 뭐 이런 것들, 메시아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난 AD 70년 이후에는 사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심당 언들, 시카리파들은 바로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던, 이루고자 했던 혁명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카비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이세 왕조를 정치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세팔 출신들이 많이 건너갔고요. 헬라 문화보다 정치 지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던 한마디로 운동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생의 당시에 굉장히 확산되었었는데요. 아마 로마의 폭거가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때 당시 열심당 운동이 더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생애가 AD 한 30년 이후잖아요. AD 그로부터 한 40년으로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 유대전쟁이 벌어져서 이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SM파들은 바로 속세를 등지고 자기 나름대로 은둔 생활을 하는 은둔파였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결 규칙을 가지면서 성경, 구약 성경을 픽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겼던 사본들이 많이 발견돼서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신들을 잘 정결들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정결 준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칙들, 성찬의식, 세례의식 이런 것들은 기독교와 유사성을 많이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세기 유대교의 분파들, 한번 성량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준으로 성량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 중심인가 아니면 제2중심인가 이 두 개는 좀 정반대입니다. 체계 중심인가 아니면 성전 중심인가 아니면 헬라 문화의 부정적인가 헬라 문화의 긍정적인가 자 그래서 4개의 분파들이 있죠. 제일 위에 상단에는 바로 바리세파, 토라 중심인 체계 중심은 당연히 율법 중심이고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성전 세력은 로마의 친 로마적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긍정적이었고 제2중심적이었습니다. 1호 보건대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는 전혀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었죠. SNF파는 제2중심, 그들 나름대로 규칙을 강조하는 제2중심적이었지만 속세를 등졌기 때문에 문화의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열심당원들은 나름대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율법, 바리세파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 중심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의 분파들이 서로 되게 다양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1세기 유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는 다양한 문화들과 생각들이 가득했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맥락들을 잘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감을 좀 잡기가 힘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대의 결혼 풍습들을 살펴보면 결혼정령기가 여자 13, 14세, 남자 18세였고요. 그리고 신부값을 치르면 정혼관계가 성사되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식 정도가 아니라 약혼 자체가 이미 결혼식과 같은 걸 그리고 진짜 결혼식은 1년이나 언제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난 이후에 하는데 그 기간이 정결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정결의 기간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의 비유와 은유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시지만 태어나는 곳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죠. 바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초태생 속죄를 예를 들어서 8일 만에 한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헤롯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빛이 4세기에 빛이 4년에 헤롯대왕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이후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그라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뭐 그런 정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아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1세기 팔레이사인의 가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집에 사셨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사셨다고 했는데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나사렛 사람 출신이라고 했는데 나사렛은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백가구 남짓한 아주 작은 시골.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헬라다,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뭐 한마디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그런 아주 가난한 서민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아주 부틴한 그런 귀족과 같은 그런 외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1세기 유대인 농부의 두 개굴로 다시 재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생기셨죠. 기도하시면 다 들어줄 것 같이. 예수님은 또한 당시 유대인들처럼 3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5살 때 성서를 읽기 시작하고 13살까지 베트세페르라는 곳에서 읽기의 집이라는 곳에서 초등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거의 그리스인들 그리스인들을 뺨칠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엘리트들은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 속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죠. 예수님은 또 결혼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정치 상황에서는 헤로시 얼마 전에 BC 4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3명이 각각 그의 영토를 나눠서 통치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안디바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AD 39년에 갈리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죠. AD 39년에 갈리아로 쫓겨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안디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소에 보면 안디바가 마침 놀러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장면도 있죠. 자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역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빌립이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죠.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는 다스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갈리아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AD 6년에 로마로부터 미움을 샀고 민중들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우가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로마 직속 총독들이 다스리는 영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팔리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대 사마리아 지역만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 26년에 36년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0살 정도 되던 해에 갈릴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폭동은 바로 그 폭동은 BC 4년부터 준비된 갈릴리아 유다야에 의한 폭동이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에 대한 반동이었는데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로마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폭동을 로마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단병들을 통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게 되고요. 이때 세포리스 나사렛 바로 옆에 있었던 동네였던 세포리스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3천명이 살해당하고 2천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셉의 아버지였던 예수님의 인간의 요셉의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때 사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후로 갈릴리가 초토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은 10살 때 청소년 시기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소년 예수의 고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늘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거고요. 열심당의 폭력투쟁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강압 로마 제국의 세금 착취 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짐승과도 같은 제국이었던 로마 로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들과 부패한 성전파였던 사두개파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려고 하는 바리세파들 이것 가운데 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라님 나라를 가져오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여러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예수님의 소년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소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 첫 번째 말씀으로 이사야의 글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인용하면서 안식일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게 하겠다. 그런 선언을 했던 것이죠. 다음 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